이거 안 돼! 아 진짜 못 잤다. 아 연습제 정말 잘했는데 괜찮아. 너무 속상해요. 시작 타이밍이 좀 안 맞았거든요. 그거 때문에 조금 어영부영이 된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약간 숙제가 생긴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끔 뭔가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면 너무 속상해요. 저희는 너무 만족해하는 무대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죄송해요. 제가 눈물을 몰아서 앞으로 남은 것들을 더 잘 만들어내겠습니다.